아주버님, 삼촌, 형님, 미나, 인서, 아버님, 새어머님, 새신우들. 제 일상과 인생에 이 가족을 빼놓고 뭐가 있겠어요? 아니 일상이라기엔 거의 안 보는 사이 아닌가? 아니죠. 새어머님 생기고는 자주자주 보고 있고. 그거야 상구놈이 사고를 쳐서. 아니 어쨌든요. 그래서 저기 협조해 주시는 거죠? 하시는 거예요? 전화 안 나갈래요. 얼굴 팔리는 거 싫어요. 어머 아니 아니 왜요? 이제 전시회 여실 거고 요즘엔 다 홍보 못해서 안달인데. 배우 오민이 시동생으로 얼굴 알리고 전시회 열면 얼마나 유명세 타겠어요. 안 그래요? 필요 없습니다. 안 해요. 어머나? 어머 상시만! 어 상시만! 아주버님은요? 아주버님은 하실 거죠? 아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. 아 그렇지! 아주버님은 믿었어 내가. 그게 아니라요. 민아엄마가 우리 집 다 나오는 거 알면 엄청 싫어할 텐데 안 한다고 할 거예요. 그럼 뭐 저도 자동으로. 아 뭐 아니 집 나오면 어때서. 뭐 아주버님 백수라고? 능력 없고 나이 많고. 그럼 집에서 놀 수도 있는 거지. 백수인 거 모르는 사람 어딨다고. 아주버님은 아주버님은 아니 그게 저기 아니 제가 원래 조동이가 자유분방 하잖아요. 가끔 저도 제가 뭐라고 떠드나 이렇게 샤랍해야 하는데. 아우 조동이 너랑 뭐하는데 그러는데.